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영어2 시사박 1과 트레이저 아우로 트래시 본문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길어서 제가 조금 지루하더라도 문장, 구문 위주로 정확한 해석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여담을 최대한 안하고, 왜냐하면 다른 교과서 보니까 영어2는 그렇게 해도 딱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Like any living organism, like 전치사죠. 뭐뭐처럼,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도시들은 eventually, 마침내 결국에는 grow old and tired, 자, 뭐뭐하게 되다. 이때 grow는 become의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뒤에 형용사나 분사 오면 become으로 보면 돼요. 자, 늙고 지치게 됩니다. 자, 그것들은 물론 항상 지시어 나오면 확인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 도시들은 자, cannot be left to die. 뭐 하시면 안 돼요? 자, 남겨져서는 안 돼요. 뭐 하도록? 죽도록. 얘는 보호니까 명사학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죽격 보호죠. 자, 여기서 눈여겨보실 수 있는 거는 직역하면 can let be left, 남겨질 수 없다라는 얘기는 남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can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불가능, 그죠? 하면 안 된다. 금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죽도록 남겨둬서는 안 된다. 남겨져서는 안 된다. constant effort, 지속적인 노력이 should be made, 이루어져야 되죠. 자, 뭐 하도록? to breathe life into them. 자, breathe life. 숨을 쉬도록 해주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게. 자, be made, 사역동사의 수동태죠.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얘도 보호예요. 역시 명사종법, 명사구죠. 그러니까 명사종법, 형용사종법, 부사종법, 투부정사. 자,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같은 얘기예요. 자, life into them. 역시 them은 또 똑같이 돼. 계속 cities. 자, 도시들의 생명을 불어넣도록 만들어져야만 한다. new billing, 새로운 건물들이 must be constructed. 건설돼야 되고. 그리고 old infrastructure,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드립, repaired or replace. 조심해야 될 게. 얘는 동사 아니에요. 여기 나온 repaired or replaced는 과거 분사입니다.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반복돼 생략된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들이, 오래된 기반시설들이 수리되고 replace, 교체되어야 한다. if not, 그러지 않는다면 이런 거죠. 자, 앞에 나온 문장이죠. 앞에 나온 문장.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지 않고, 또 오래된 기반시설이 수리되고 교체되지 않는다면, 이걸 다 줄인 게, if not. old city areas. 오래된 도시 지역들은 will come to. 뭐하게 될 거야? ruin. 붕괴되게 될 거예요. 자, 이때 come to는 오다가 아니에요. come to는 오다가 아니라 get to와 같은 뜻이고요. get to. 우리말로 하면 뭐뭐하게 되다. 자, 이것도 알아듭니다. get to, come to, 뭐뭐하게 되다. 붕괴될 것이다. the important, 중요성이죠. of urban renewal. 자, 어떤 도시의 재생, renewal의 중요성은 cannot be stressed enough. 자, 여기서 눈이 봐야 될 건 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enough인데, not enough의, cannot, 뭐뭐할 수 없다, 충분히 뭐뭐할 수 없다. 직역하면, 도시 재생의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될 수 없다. 우리말로 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cannot enough, 아니면 cannot too much를 써도 돼요. 직역하면, 도시 재생은 너무 많이 강조될 수 없다. 충분히 강조될 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in fact, 강조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사실은 most cities, 대부분의 도시들이죠. most는 가장이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find is tricky, 까다롭다. 자, 이때 동사고, 이시 감옥저어겠죠. tricky는 목적격 보호고, to부터 끝까지가, deleted the issue, 금제를 다루는 거, deleted, 다르다, 취급하다, 하는 것이 직접 목적어가 되고요. 당연히 목적어니까, 명사고요. 자, 목적어나 보호는 명사적음법입니다. 투부정사에. 자, 비투경법은 조금 다른 경우예요. 관용적인 경우고,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자, find는 이때 오형식이죠. 뭐뭐가 뭐뭐라고 생각하다. 네, 됐습니다. 네, 다음. what to do. 자, 무엇을 할지죠. 자,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와서, 명사구로 쓰인 거죠. 우리가 의문사 뒤에 주어동사와요. 물론 의문대명사 주어면 주어가 없겠죠. 얘는 무조건 명사절이죠. 이게 바로 간저의문이라는 거죠. 의문사와 이끄는 절이 의문문이 아니라 문장의 일부인 것을 우리는 간저의문이라고 하고요. 얘가 구로 바뀌어요. 구. 구로 바뀌면 얘는 투부정사로 바뀌죠. 자,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 뭐로 바뀐 거다? 명사구로 바뀐 거죠. 그래서 what to do는, 자, 명사구, 주로 목적어예요. 자, 무엇을 할지. 여기서는 주어로 쓰인거죠. 자, 무엇을 할지. 뭐로? with a rundown part. 그 황폐해진, 그죠? 황폐해진 부분들로. over city. 자, 조시에. 할지가 generate, 만든다. 그죠? 생산하다, 만들다. generate는 보통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생산하고 만들 때 쓰는 게 generate. 가상공간, 전기, 여기서 논쟁 이런 것처럼 열띤, 가열된 논쟁을 만듭니다. among, 어디 사이에? interested party. 자, 관심이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죠. 당사자들. party 하면, 정당이라도 있고요. 어떤 입장의 어떤 논쟁에서 당사자들. 자, from local government. 어디로부터? 그 지방정부로부터, from to 저기서, from to 어디까지? private property owners, 개인,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또 conservationist, 보주의자들이죠. 그로부터 누구까지? real estate developer, 부동산 개발자 애들의 일기까지. deused city district, deused. 다 폐기된 거야. 다 사용, disused. disused. 다 사용된 도시구역이, 구역들이. 매우, 하윌리는 매우죠. very. 자, 어떻게 된다? fight, fight의 과오분사, fought over. 자, 다툼의 분쟁이 된다. 그죠? 폐기된 도시지역들이, 어, 분쟁이 되고 있대요. whole new start, 전체적인,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뭐에 대한? for the city, 도시에 대한 것이, was once a popular solution. once, 과거에 한때 한번을 말하는 거죠. 부사예요. once는 명사수이고, 접속사로도 많이 쓰이죠. 과거에 한때 한번을 의미하는 once. 한때, 인기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재개발하는 거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a lot of run-down urban areas. 많은, a lot of, 많은 황폐한 도시지역들이. 다 앞에 수식어고요. or entirely whipped out. 휩쓸어지는 거죠. 밀어버리는 거. wipe out. 그죠? 휩쓸어버렸어요. 다 밀어내고요. in favor of. 몸을 위하여. massive redevelopment. 그죠? 거대한 재개발을 위하여. 그죠? wiped out. 그래서 닦아내는 거죠. wipe이. 그죠? 우리 자동차 류창이 와이퍼라고 하는데. 사실 와이퍼가 콩글릿인데. 아무튼 완전히 휩쓸어졌습니다. 뭘 위하여? 거대한 재개발을 위하여. 어떤 재개발이냐면. that would meet the demands. 요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충족시키는 거죠. 만족시키는 거예요. 요구를 만족시킬. 그런 재개발이에요. of modern city. 현대도시에. 뭘 위한. housing, 주거, 트랜스포, 교통, 어피스, 사무실, 커머셜 스페이스. 상업적인 공간을 위한. 어떤 현대도시에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old billing. 오래된 건물들이. were turned down. 아까 wiped out과 같은 개념이에요. tier의 과거 분사. turn이죠. 철거되는 거죠. 한마디로.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and world. 그것도 어떻게 됐다? were turned down and were soon replaced with. 뭐뭐로 교체되는 거죠. 뭐로. bright, shining, buildings. 밝고 반짝이는 건물들도 곧 교체되었습니다. 이 접근은. this 항상 중요하죠. 바로 앞 문장의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접근. 물론 지시 형용사 여기서는 지시 대명사는 아니고 명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나 내용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접근 앞에 나온 것처럼 도시를 밀어서 재개발하는. 자 이런 접근은 approach to에요. 이것도 알아둡니다. 항상 to. 전지사 to approach to. 명사일 때 approach는 전지사 to. 어디로 접근? to urban renewal. 도시 재생이죠. 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may have been fast.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오네요. may have pp.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추측? 과거 사실에 대한.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 정확히는 이전 사실이죠. 어떤 기준보다 이전 사실인데. 아무튼. 약한 추측.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뭐뭐 있을 수도 있다. 약한 추측. 그래서. 이러한 접근이. 빠르고. fast. effective. 효과적이고. and profitable. 이익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죠. 접속사 but. 그러나. the true cost. 진정한 비용. 내지는 대가는. was ignored. 무시되었다. 비용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어떤 대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고. 효과적인. 또 이익을 내는. 이런 재생. 도시 재생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st가 항상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시간도. cost가 될 수도 있고. 내 꿈과 희망이. cost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뒤에 나오겠죠. 어떤 cost. 대가가 있었는지. the historical trace. 역사적인. 어떤 추적. 흔적이죠. 뭐에. of a city space. 도시 공간에. 어떤. 흔적이. were forever erased. 영원히 이제 지워지게 되죠. erased. 그리고. 그리고. 거주민들이. residents. with limited means. 이때 means는 수단 방법도 있고요. 수입이라도 있고. 부. 재산이라도도 있어요. 여기서는 제한된 수입을 가진. 내지는 제한된 재산을 가진. 거주민들은. were driven. 쫓겨나는 거죠. 어디로. from their homes. 그렇죠. 그들의 집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죠. 왜냐하면. 재개발해서 재개발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죠. 어디에 있는. 집이. 고양이냐면. 자기 집이자면. newly redeveloped. 최근에. 재개발된. 이웃. 주변. 에서. 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게. 이제. cost. 대가다라는 거죠. 네. 다음. because of. 뭐뭐 때문에죠. 얘는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다 알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due to. 뭐뭐 때문에. 또. owing to. 뭐뭐 때문에. 이런 것들과 같이 쓰이죠. 그래서 전부 다. 뒤에가. 원인이. 이 원인이 옵니다. 그죠. 뭐뭐 때문에니까. 뭐. 이거마다. 언어카운트오브라든가. 등등. 자. 이. 자. 또 나왔죠. this. disregard for. 자. 뭐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배려. 그죠. disregard니까. 배려없음이. 뭐에 대한. for the human expect. 어떤 인간적인 미안이. 그죠. 내 대한 어떤 고려없음 때문에. 새로운 perspectives. 새로운 관점들이. perspectives. 뭐에 대한. 뭐든 하나요. to look at. 보는 관점이죠. 형용사 오겠어요. look at urban renewal. 자. 뭘 보는. 도시 재생을 보는 새로운 관점들이. are being brought into. 자. 현재 진행 수동이에요. 자. 그래서. 가져와지고 있다. into focus. 집중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현재 진행 수동. 자. 자. b 플러스 ing가 진행형이에요. 그죠. 그 다음 수동태는 뭐예요. b 플러스 pp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묶여져서. 이제 being이 돼서. b being pp. 이렇게 되죠. 그래서. are being brought. into. 집중이 되고 있다. 그 다음 대신. 이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관점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 more creative. 더 창조적이고. more community friendly. 어떤 지획사회에 친근한. 지역 친화적이고. 그리고. better. 더 잘하는. 어디 어디에. better as이에요. 이것도 눈여 보시고. preserving a city's architectural heritage. 도시의 어떤 건축적인 유산을 preserve. 보존하는 걸 더 잘하는. 뭐 이런 관점들로. 포커스에 집중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왜 as이냐면. 뭐뭣을 잘하다 할 때. be good as이거든요. 뭐뭣을 잘하다. as이에요. 굿의 비겁고. better을 쓴 거예요. 더 잘하는 거. 어디 어디에. 더 잘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better as을 썼다. 네. 다음. 네. 이제 예시들이 나오네요. 자. escalators. escalators. 가. 변형한다. 삶을. 어디에. hillside neighborhood. 언덕의 이웃에서. a couple of decades ago. 20년이죠. 커플하면 둘이니까. decades은 10년이고. 20년 전에. 메들린이라는 곳이에요. 컬러. 여기선 동교이겠죠. 메들린이 어디냐면. 콜림비아의 두 번째로 가작한 도시인 메들린이. was suffering from.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violence and poverty. 폭력과 가난으로부터.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오늘날. the colorful city. 화려한 도시가. 이 한 부분이래요. 일부분의. 전적으로. all together. 전체적으로. 더 밝은. 모습이래요. 이 지금은. 컴마. 또 동교이죠. 상승하는. 메트로폴리탄. 대도시이죠. 메트로폴리탄. 대도시 경제다. 라는 거죠. 어디에서. in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상승하는. 지금 올라가는. 상승 중인. 대도시 경제인. 더 큰. 전적으로 밝은. 그런 모습의 일부분이래요. 이 도시가. 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볼까요. 자. 이. 자.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상승하는. 대도시 경제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자. 이 놀라운. 리리벨먼트. 재개발은. 자. 이 놀라운 재개발은. 뭐냐면. the result. 결과입니다. 뭐뭐의 결과죠. inventive city planning. 창조적인. 어떤 도시. 계획의 결과다. 자. 커뮤니아 13 이라는 게 있나보죠. 아. 그게 바로 이제. 공동체 지역사회. 역시 동격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커뮤니티. 지역사회인데. 하이업. 이렇게 되는거죠. 자. 명사뒤에. 형용사와서. 언더. 시리즈 힐사이드. 그 도시의 언덕. 꼭대기에 있는. 공동체인. 커뮤니아 13 이라는 것이. 워즈. 뭐뭐였다. 자. 여기 이제 커뮤니아트 하이. 잠깐 보면. 명사뒤에. 형용사올 수도 있구요. 분사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구들이. 형용사고 분사고 전시사가 와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죠. 전부 다 주관대.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겁니다. 전부 다 형용사절이었는데. 형용사절이었는데. 얘들이 다 모호역화라는 거예요. 형용사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아트 이것도. 위치 이즈가 생겼된 거예요. 자. 위치 이즈죠. 이거는 뭐. 과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는. 뭐. 위치 이즈. 원래 그랬던 거니까. 언덕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하니까. 자. 현재 씁니다. 한때 셜터. 피난처. 은신처였습니다. armed criminal. 아하. 무장된. 무장된 범죄자들의 피난처였대요. 이 지역이. 스티브 로드. 겨파른 길들이. 자. 클라이밍. 또 수식하네요. 클라이밍 똑같아요. 위에랑. 위치 are. 클라이밍 is a high as 28 stories of stairs. 이가 되죠. 그래서 클라이밍이 동사로. 클라이밍이라는 자체가 형용사로. 현재 동사로. 소사 있는. 높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얼만큼 높아요. 이때 as는 해석 안 하죠. 뒤에 형용사 있으면. 부사 있으면 as 해석 안 해요. 그 다음에 as는 몸은 만큼이죠. 얼만큼 높이 솟아 있는. 가파른 길이냐면. 28층이에요. 그죠. 28층 계단에. 만큼 높이. 솟아 있는. 그런 가파른 길들이. 메이드 만들었습니다. 감옥 주어겠죠. 그것을 불가능하겠습니다. 차량들이. 의미상의 주어겠죠. 뭐에. 두에. 투부정사의 진주어의. 진 목적어. 자. 그래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차량들이. to access this poor neighborhood. 그죠. 이 가난한. 이 의우. 동네로.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4죠. 4. 4가 필요하죠. 얘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이 필요한데. 앞에 목적격을 써야 되는데. 문장의 목적 아니면. 앞에 for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을로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콤마 ing. 부대상이죠. 뭐뭐 하면서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질문하는데. 문장 뒤에 오면 무조건 부대상으로 하면 돼요. 주어 동서하고. 콤마 ing 오면. 얘가 뭐. 뭐뭐 때문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무조건 부대상이에요. 자. 얘가 만약에. 부대상황이 아니고. 뭐뭐 때문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등등의. 다른 뜻이면. 앞에 접속사를 써야 된다고요. 책에는 없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콤마는 없어도 돼요. 필수 아니에요. 대부분 쓰지만. 그래서 부대상황. 남기면서. 뭐를. 더 커뮤니티. 그 지역사회 공동체를. 의미상의 목적어죠. 뭐에. 이 분사. 이 분사. 리빙에. 그 다음 의미상 보이죠. isolated and abandoned. 그죠. 같은 거니까. 그냥 콤마로 연결했어요. 자. 고립되고 버려진 거죠. 제로 남겨두면서. 뭐에 의해. by law enforcement. enforcement. 법 집행이죠. 법 집행위에서 버려진 거죠. 고립되고 버려진 채로 남겨두면서 접근을 못하게 했대요. 네. 더 쓰리. 그 도시가. 자. came up with. 자. 동사죠. come up with. 어떤 생각을 떠오르다. 고안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뭐를. 아. 영리한 생각을. 뭐 뭐 하는 생각이죠. 형용사 구교했어요. 이렇게 투부정서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더라도.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구. 즉. 명사형사용법. 부사용법.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부사구라면 의미가 목적인지 아니면 이유원인 조건결과 등인지 뭔지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드리세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되면 질문하라고요. 영어가 공부한 만큼 오르는 가장 확실한 건 척도는 질문이에요. 옆에서 누가 계속 옆에 앉아서 질문을 누가 계속 대신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주지 않는 한. 그렇죠.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물어봐주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영어 상적, 실력 향상에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가 영리한 생각을 떠올렸대요. 뭐 하는? Secure Access. 어떤 접근을 보장해 주는. Secure. 2DL. 그 지역으로. 또 대시 나왔죠. 부연 설명이에요. 384m long series of escalators. 아. 그게 바로 뭐냐면. 384m 길이의 일련의 시리즈. 연장이죠. 에스칼레이터였대요. 대디안. 스케일에서 하면 여긴 동사로 세웠습니다. 보통 저울, 눈금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동사로 기어오르다는 뜻이 있어요. 좀 힘들게. 이런 뜻이 있는데 아무튼. 더 마운튼. 산을 기어오르는 이런 거죠. 산까지 연결된 그런 에스칼레이터를 였대요. 그게 안전한 접근이. Fully open to the public. 얘는 중요하죠. 자. 이렇게 부사, 형용사 이렇게 문두를 시작해서 컴마 보이죠. 네. 분사구. 분사구죠. 그래서 여기 앞에 빙이 생겼던 거죠. 자. 그래서. 빙. 자유롭게 개방된 거죠. 투 더 퍼블릭. 대중하게. 여러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개방된 채로. 그 여행은. 여행이라는 건 산에 거기 꼭대기에 올라. 그 마을에 가는 걸 말하는 거겠죠. takes a toll of six. only six minutes. 다 합쳐서 겨우 6분 걸린대요. 옛날에 아까 38층이었네요. 28층 높이 그게. 에스칼레이터 타면. 더 레이던. 거주민들은. 아, 여기 잠깐 맞아 봐야죠. 자, 그래서 이 점 분사구니고. 생략된 접속사는 에스 정도. 와일드 같은 거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음. 에스. 잇. 워즈. 어. 현재래요. 에스. 리즈. 프릴리. 뭐 이렇게. 오픈.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원래는 이를 부사질이었는데. 주어 같은 거 생략. 접속사 필요 없음 생략. 동사는 원형의 ing. 근데 being이 돼서 생략. 그래서. 대중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채로. 어. 그 여행은. 어. 6분 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레이던. 거주민들은. cannot speak. 말할 수 없었습니다. highly. 충분히. 자, 이거죠. 아까 했던. 이거. 어. 일과의 핵심 문법 중 하나인. 어. 충분히. 말할 수 없었어요. 매우 충분히. 음. 충분히 말할 수 없었다. 그럼 뭐야. 어. 스피크 하일리 오브는 이것도 해야 되네. 칭찬하다 칭송하다 야. 스피크 하일리 오브 하면. 뭐뭐를 좋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 아무리. 그러니까 칭찬을 충분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엄청나게 칭찬. 칭찬한다 이런 거죠. 입이 침이 많아도 칭찬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더 심플 이노베이션. 그 단순한 혁신. 자, 이런 것도 눈여겨보세요. 이거에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에스컬리티에 놓은 거죠 뭐. 그죠. 아무튼. 뭐 이건 문명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스피크 하일리 오브. 자, 칭찬하다 칭송하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충분히 좋게 말할 수 없다. 충분히 칭찬할 수 없다.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엄청나게 칭찬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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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자, 그것은. 앞에 이제 에스컬리티에 놓은 것은. has brought. 현재 원료죠. 이제 가져와서 있는 거예요. 뭘 가져왔냐면. peace, 평화, pride, 자존심, prosperity. 번영을 가져왔죠. 어디에? 그 지역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에. 어떤 지역사회냐면. 어허. 이거 봐야겠네요. had long suffered from. 자. 그래서 head pp에요. 그죠? 오랫동안 그 이전에. 그죠? 이게 설치되기 그 이전인 거죠. 그죠? 오랫동안 설치된 게 과거니까. 설치되기 그 이전부터. 과거 완료예요. 고통받아왔던. 됐죠? 어. 그런 공동태. 공동태? 공동체.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양이 많아서. 마음이 급해서. 하다 보면. 혀가. 한글, 영어 다 꼬이네요. 발음이. 자. had long suffered from.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공동체예요. 자. 어디로부터? governmental abandonment. 정부의 버림이죠. 버림. 이제 abandonment. 그리고 unchecked. 검사하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범죄죠. of all sorts. 모든 종류의 다양한 범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어가 안 되는 거죠. unchecked 하면 여기서는. 뭐 확인됐다기보다는. 그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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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는. 제약. 제한되지 않는. 억제되지 않는. 억제가 제일 낫겠다. unchecked. 억제되지 않는. 제약되지 않는. 범죄. 그리고 정부의 어떤 abandon. 버림이죠. 방치. 그죠? 뭐 이런 것들 보겠어요. recent years. 최근에. 최근 몇 년 동안에. meddling's crime. crime rate. 범죄율이. has fallen. 또 현재 열려. 시체 중요해보세요. 떨어졌죠. 자, 얼만큼? by more than 8%. 80% 이상만큼. 자, 이 by 잠깐 봐야 돼요. by more than 8% 하면 80%의 차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90에서 10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 차이가 80이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차이예요. 자, 내용일치나 도표그래프 문제로도 나오니까 조심합니다. by가 나오면 차이다. to가랑 달라요. 뭐뭐로 하면. to 80% 하면 80%로 떨어진 거고. by 80% 하면 80%만큼 떨어진 거. 차이로. 네, 됐습니다. from his pick. 최고조에서부터 80%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그 도시는 has become, 또 현재 열려죠. become, 여기서 그래서 has become a global model, 전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다.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어떤 성공적인 변형, 도시 변형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어. 네, 됐습니다. 자, the escalators, 그 escalator 자체가, 이건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죠. 그러니까 생략해도 돼요, 그죠? 자체가 have become, 또 현재 열려입니다. 자, 그게 만들어서 지금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 뭐가 됐어요? 아, 유명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이 온 거예요. they are now symbol, 어떤 상징이 되죠? oh, reverse, 재생의 상징이 되었고요. 그것들이. 그리고 have encouraged, 잠깐 보시면. 여기 현재 썼어요. 여기는 have encouraged, 현재 열려 썼죠. 어, 선생님, end가 이렇게 시제가 다른데요. 네, 달라도 돼요. 패가 달라도 돼요. 앞에는 응동, 뒤에는 수동이 해도 돼요. 동사면 되는 거예요. 시제까지 같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꼭 기억합니다. 이걸 많이 모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들이, escalator이 지금 어떤 reverse, 재탄생의 어떤 상징이고요, 지금. 그리고 뭐뭐 해왔어요. 뭐 했어요? 인커 정리하다, 부추기다. international corporations. 어떤 국제적인 기업들이 투오픈, 자, 보호네요. 인커리즈란 동사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오형식의. 목적어두의 보호로 투부정사 쓰죠. 원형부정사 쓰면 안 되죠. 그거는 지각사역동사고, 투오픈입니다. 이거 중요해 보시고. 자, 그래서 국제적인 기업들이 뭐하도록 부추키냐면, open new facilities, 새로운 시설들, facilities, 편의시설들이죠. 를 열기를 부추킨다. 어디에서? in the area, 그 지역에서. medellin's renewal, medellin의 재생은, has attracted, 끌어모았죠. 어떤 계획자들, from cities, 아, 도시로부터. 어떤 계획자들, 도시계획자들이겠죠. 자, 서치해서. 예를 든거죠. like, 리오데자네이로, 유아네스포, 워싱턴 DC, 등등. 자, 뭐뭐 할이겠죠. 투시, 볼. 그래서 투시는 좀 뭔데. 이게 다 수식어라서, 이거죠. 이걸 꾸미는 거겠죠. 그래서 형용사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 투부정사가 어떤 용법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돼요. 사실은 이것만 해도, 사실은 영어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투부정사 딱 보고, 용법이 뭔지, 의미가 뭔지. 이것만 사실 대단한 실력인데, 자꾸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문법 책인데, 문법 문제 푸는 걸로 절대 안 돼요. 문제 독해해서, 적용해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 저 문법이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은 문법만 해서 그래요. 문법 이론 공부하고, 문제 풀고 이것만 해서 그래요. 독해 적용을 안 해봐서 그래요.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참. 네, 아무튼 할 말이 많습니다. 만. 자, 아무튼. 그래서 투시, 볼. 그거 계획자들이죠. 플래너. 뭘 볼 거냐. 볼 사람들이냐면, 투시, 볼려고. 아, 명사 전었네요. How it was accomplished, 그것. 그것은 뭐, 이, 리뉴얼이죠. 리버트. 이 도시가 한 것이 어떻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볼, 그 계획자들이, 이제, 계획자들을 끌어모은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때 How는, 의문 부사죠. 어떻게. 방법을 놓는 거예요. 그죠? 그 재생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성공했는지. 그죠? 네,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예시도시, 예를 들은 거죠. 도시. Artistic Inspiration. 어떤 예술적인 영감. 그죠? 어디에? To Build. 그죠? 뭐하는? An Ideal Community.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는 예술적인 영감. 봅시다. Hundertwasser. 자, Hundertwasser House. 이 V가 V가 V 발음하니까, Hundertwasser House는 어디냐면, 비엔나 있대요. 오스트리아에. 이 훈데바스라는 도시는 Is Another죠. 자, 앞에 이제 하나 얘기했어요. 그죠? 한 도시 얘기했으니까, 또 다른 창조적인 본보기입니다. Urban Renewal. 도시 재생에. 비엔나. 비엔나는 Was Heavly. 심하게 폭격을 맞은 거죠. Bombed 된 거예요. Was Bombed잖아요. 그죠? 심하게 폭격을 맞았어요. 제 친한 친구가 비엔나 살고 있어서 가봤는데, 정말 포탄 자국이 정말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총알이랑.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심한 폭격을 봤어요. During World War II. 세계제 2차 대전 동안에. 그리고 Reconstruction Architecture. 자, 재건축, 재건설, 건축은 Was Functional. 기능적이었고. And Featureless. 아하, 어떤 특징이 없는 거죠. 이 없었습니다. 콤마, ING. 자, 여기서는 좀 봐야 될 게 이거죠. 콤마, ING 부대성화도 중요하고요. 항상 얘기했습니다. 콤마, ING 부대성화라고요. 뭐뭐 하면서. 구성하면서. 그 다음 얘는 컨시스트란 동사. 컨시스트 오브. 뭐뭐를 구성되다죠. 뭐뭐로 구성되다. 그래서 얘는 자동사예요. 항상 능동이에요. 우리말로는 수동같죠. 구성되다니까. 컨시스트 IN도 마찬가지예요. 놓여져 있다. 수동같죠. 능동이에요. 의미는 수동같죠. 우리말로. 자동사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Chip Gray Concrete Block. 그렇죠? 싼 잿빛의 Concrete Block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됐죠? 구성되어 있으면서. 뭐가? 주어는 당연히 앞에 있는 이 아키텍처예요. 건축. 네. 네. 다음. 자, 사람인가 보죠. 프리에덴스레이. 아, 이런 것도 싫어. 싫어요, 진짜. 읽기.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프리에덴스레이. 이거예요. 자, 헌델스 바슬. 헌델스 바슬. 이란 사람이. 그 다음에 콤마 나오죠. 동격이에요. 모르죠? 여러분도 모르죠? 저도 처음 들어요. 네. 글로벌이 크래머스 아티스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래요. 후이한. who also worked. 자, 올소 부연 참가니까. 역시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아, 일했던.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아하. 예술가인데. 환경 보호 분야에서도 일을 했었던 예술가래요. 이 사람이. had long dreamed. 아, 이건 봐야 되죠. had pp예요. dreamed of. 과거 알려죠? 그래서 그 이전부터.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쭉. 여기 보면 앞에 work to 보이죠. 그죠? 그 이전부터 사실을 계속 꿈꿔왔었다는 거죠. transforming the country buildings. 그래서 transform 또 나오죠. a into b. 그래서 변형하는 거죠. 뒤에 into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더 하면 무딘. 지루한. 밋밋한. concrete 건물들. 그렇죠? 뭐 특별히 볼 게 없으니까. 그런 건물을 변형하는 거에 오랫동안을 꿈꿔왔대요. into. 모모로죠. into more welcoming. 환영하고. 사람을 불러들이고. 환경 친화적인. eco friendly spaces. 환경 친화적인 건물들로 변형하기를 꿈꿔왔대요. into. 모모로예요. 많이 나오죠? divide into made a into b. 드라마 a into b. transform 많이 생각나죠? transform어가 여친이 없죠. transform어들이 여친이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여서. 건강계획을 후딱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full of vitality and greenery. 자 보세요. 명사들이 생겼된 거예요. which. 시제가 뭐예요? 진짜. 과거라면 되죠? which. 복수네요. which war. full of vitality. full of 난 be full of. 몸으로 가득한 거죠. violet, 생동감, 생명, 생동감과 그리너리, 녹색. 그렇죠? 뭐, 자연이죠. 그리너리. 녹색 식물과 어떤 생명감, 생동감과 녹색 식물로 가득한 그런 공간으로 바꾸기를 꿈꿔왔다. 변형시키기를 꿈꿔왔다. 네, 다음. 이 시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 과거를 써야겠죠. 얘는 눈으로 봅니다. 이거는 다 현지하려고 많이 있었는데 과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확실한 과거 표시 부사나 부사나 부사고가 있기 때문에 uppered 과거 써야 되죠. 아무튼 더 매일 시장인데요. 매일날 시장이 제안, 제공했어요. 뭐를? 훈데드 바스에게 full charge, 완전한 책임을 제공한 거죠. 어떤 책임이냐면, rebuilding a rundown site. 오브 다음에 INGO죠. rebuilding, 재건축이라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브 다음에 INGO면 이 오브는 동격이에요. 뭐뭐라는, 뭐뭐라는, 내지는 뭐뭐라는, 뭐뭐라는, 뭐뭐라는 이라는 동격이에요. 그래서 rebuilding a rundown site. 황폐화된, 폐허가 된 장소를 재건축한다는 그런 완전한 full charge. 전적으로 막힌 거죠. 어디에? IN THE MIDDLE OF THE CITY. 도시 중간에서. 콤마 ING. 계속 나오네요. 뭐뭐 하면서. 부대 상황. 계속 보세요. 이렇게 이런 게 직독식해요. 쭉 나오면 그냥 바로 뭐뭐 하면서, 뭐뭐 하기를 허락하면서, 하도록 해주면서. 그래서 ALLOW 뒤에, 목적어 뒤에, 지금 투부정서 온 거죠. ALLOW가 분사지만, 목적어, 보호, 이 관계가 온 거죠. 그가 create, to create a unique community. 그죠? 계속 수식 오네요.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허락하면서, 하도록 해주면서 하는 거죠. 독특한 거 만들어도 돼, 뭐 이런 식이겠죠. ALLOW. 그 다음에 또 수식 오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분사가 또 앞에 있는 커뮤니티를 꾸몄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컴포즈드 오브, 자, 뭐뭐로 구성된이에요. 참고로 아까 컨시스트 오브였죠. 그래서 이거를 나왔으니까 잠깐 보면, 뭐뭐로 구성, 아, 미쳤구나. 컨시스트 오브를 먼저 써야죠. 이제, 어, 컨시스트 오브가 뭐뭐로 구성되다라고 그랬죠. 얘를, 동의어가 지금 여기 있는 비컴포즈드 오브예요. 컴포즈는 차동, 차, 타동사라서, 이렇게 컴포즈드, 이렇게 수동태를 쓰고요. 컨시스트 오브는 자동사라서 이렇게 능동으로 씁니다. 그래서 뭐뭐로 구성된 공동태죠. 그래서 위치워즈예요, 당연히. 주교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생역된 위치워즈, 쓸까요? 좁지만, 위치워즈. 구성된 52 아파트먼트, 커먼 플레이그라운드, 메디컬 퍼실러티. 여기까지 있네요. 좀 기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무튼, 52개 아파트와 커먼 플레이, 공공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 그리고 메디컬 퍼실러티, 의료시설. 뭐 이런 걸로 구성된 독특한, 유니크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준 거죠. 다시 봅시다. 1977년 12월에 비엔네 시장이 훈데드 바사에게 완전한 책임을 제공했어요. 완전한 책임을 제공했어요. 뭐 한다는? 새로 황폐한 장소를 재건축한다는 도시 중간에서. 뭐 하면서? 그가 독특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허락해 주면서, 52개 아파트, 공공 놀이, 운동장, 또 의료시설로 구성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현금페루친, 내모 칠까요? 이 분사들. 얘는 부대상의 분사 구문을 내서의 분사.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오브아이인지, 동명사, 그리고 얘는 얼라우 목적어 투부정사, 보호, 얼라우의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다양하게 쓰인 아주 좋은 문장이네요. 네, 됐습니다. 다음, the trees. 나무들이, in the community, 지역사회에 나무들이, 아, 트리트 취급되었습니다. as예요. 뭐뭐로서예요. 뭐로서, 뭐로서? regular, 정규, 세입자, tenant. 임대를 내고 사는 사람 같은 거, 세입자로 취급을 받았대요. 나무들이. just like what처럼? the apartment resident. 아파트 거주민들처럼. 뭐, 그 나무들이 세입자처럼 취급을 받았다. 뭔 소리죠? 들어볼까요? 자, they. 나무들이겠죠. pay, 지불을 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몫을, 목, 목, 이거예요. 좀 우리말 어려워요, 그죠? 이것도 목이잖아요, 그죠? 자, over rent. 임대료죠. 임대료의 몫을 낸. 임대료를 낸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뭐 함으로써? by ing. providing fresh air and noise reduction. 아, 신선한 공기와 소음 감소를 제공함으로써 임대를 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the apartment complex, 아파트 복합단지는 was designed. 고안되었습니다. 뭐뭐 하도록 보호예요. 그러니까 명사구, 투부정사에. 보호며 명사구예요. 자, 기능을 하도록 고안되어 있어요. 뭐뭐 로써요? 또, as an integrated 통합된 찬경 친화적인 시스템이죠. 그죠? 통합한 경기 친화적인 시스템으로써 function, 동사요. 기능을 하도록 고안되었대요. 컴마, where. 그러니까 엔드되어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 거기에서. 그 시스템에서 사람들과 식물과 그리고 동물들이 live together, 함께 삽니다. in complete harmony. 완전한 조화 속에서. above all,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거. 이런 연결서가 중요해요. 강조의 연결서예요. 자, 부사죠 뭐 부사. 무엇보다도 the best thing, 최고의 것은. 가장 좋은 것은. about the colorful apartment site. 그 화려한 아파트 부지. 아파트 부지의 장소의 가장 최고의 것은. it's overwhelming beauty. 아, 압도적인 아름다움. overwarming, 아름다움. 그리고 incomparable. 자,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거죠. 어, 예술적인 독특함. 이런 거죠. 그래서, 음, 공정이 아름답고, 뭐 비교불가. 비교불가의 독특함이 있나봐요. 네, 됐습니다. 네, 또 composed. 자, 또 분사를 시작했죠. 뒤에 뭐 명사 수식하는 것도 아니니까. 분사 구문의, 분사구일 거예요. 비잉이 생략된 거고요, 당연히. 구성된 채로. composed of work 했었죠. colors and curves. 색깔들과 커브들, 곡선들로 구성된 채로. 그 건물은. 그 건물 자체 역시 강조해요. 생략해도 되죠. 자체가, war, war, 예술작품입니다. 동격. wonder, 경이로움, 놀라움입니다. to look at, 보기에. 보기에. 형용사구. 명사 수식이니까 형용사구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eing composed. 제가 그냥 바로 뭐 뭐 하면서. 라고 부대 상황으로 바로 했죠. 왜냐하면 부대 상황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앞에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접속사가 있는 분사 부분이 되게 많죠. 이렇게 IGPQ를 시작하는. 그래서 없으면 여러분 대부분, 대부분 뭐뭐한 채로 뭐뭐하면서, 뭐뭐하면서 이렇게 동시로 해석하면 거의 맞아요. 아닌 경우도 물론 있어요. 뭐 이유나 조건일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접속사 써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색깔들과 허블로 구성된 채로 건물은 건물 자체가 예술작품이고 놀라운, 경이로운 것이다. 보기에. 더 아름답고 영감을 불어넣는 그 복합단지, 컴플렉스는 이제 되었어요. has now become, 현재 원료죠. 원리시가 많이 쓰였습니다. major tourist site, 관광 명소가 된거죠. in the city, 도시에서. most significant country, 가장 중요하게도 관심이, in the project에 대한 관심이, has generate, 또는 현재 원료, 만들었습니다. 유사한 housing designs, 주택 디자인, 유사한, 을 만들었습니다. by architects, 건축가들이 해서,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 자, 그 다음에, in this case,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앞에 이제 이 도시의 건축 경우에, artist vision, 어떤 예술가의 전망이, has literally, 글자 그대로 바꾼거죠. 완전한 도시의 경관을, view of the three, 도시 경관을, 완전한 도시 경관을, 전체 도시 경관을, 바꿨습니다. 네, 됐어요. 네, 세번째 도시네요. upcycling outdated infrastructure into green space. upcycling 하면, 보통 우리가 그냥 upcycling 하는데, 창조적으로 재활용, 또 올리는 거니까, 아, 창조적 재활용, 뭐, 아웃데이트, 구식의, 기반시설을, 그쵸? upcycling, upcycling 하는거죠? into, 아까 했죠? 뭐, 뭐, 로라고, 트랜스포머 생각해보세요. 여친이 없는, 자, 초록의 공간으로, 자, 창조적 재활용을 하기, 봅시다. green space, 자연 공간은, in densely populated cities, 빽빽하게 인구가 밀집된 도시들에서는, often few,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far, 멀어요. between, between space, between them. 그, green space 사이가, 멀다는 얘기죠. 거의 없고, 그, 초록 공간, 자연 공간 사이에,가 멀죠. in particularly popular cities, 특별히, 특별히 인구가 많은 도시들, like 뉴욕 and 서울, 그쵸, 서울도 많죠. 뉴욕과 서울과 같은 그런 도시들에서, common space, 일반적인 공간은, for citizens, 도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그 공간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providing, 공급하는 것, provide a with b죠. a에게 b를 공급하다, 사람들에게 greener space, 더 푸른 공간들을 제공하는 것은, 대디한, 모아는 대디한 주격이고요. can be enjoyed, 즐겨질 수 있는 밖에서, during unusual, sorry, usual working week, 평소에, 보통이, 근무하는 주에, 주중에, 그죠?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죠? 우리가 주중에, 월화수목금에 일을 하면서, 이런 공간을 즐길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죠.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something, 어떤 것이다? 또 나왔네요. 자, 명사 뒤에, 주호동사, 목관대, 목적과 관계되며 생략된 거고, 자, 어떤 것이다? 모든 도시들이, 슛트 스트러그,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다. 성취하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얘는 투부정사, 부사구고, 목적이겠죠? 스트러그, 노력하다, 에스다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거, 스트러그입니다. 자, 됐죠? 자, 얘는 주어가, 프로바이딩, 동명사가 주어고요. 그래서 동사가, 단수, 이즈예요. 이거 보시면, 그죠? 그래서 앞에, 프로바이딩 이하의 스페이스 뒤에, A with B에, B 스페이스 이즈에, 여기에 수식어가 왔죠? 그래서 여기도, 형용사절 왔고, 여기도 생략되었지만, 형용사절이 와서 조금 길어졌네요. 다음, Upcycling or Creative Reuse. 이거예요. Upcycling이 Creative Reuse예요. 창조적 재활용. 이게 Upcycling이죠. Upcycling, 다시 말해서 창조적 재활용은, Over outdated infrastructure. 그죠? 구식의 오래된 기반시설의, 이런 창조적 재활용은, Can be a great solution. 대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됐어요. 자, 다음, An innovative plan, 혁신적인 계획이, For New York's old subway line, 뉴욕의 오래된 지하철, 그죠? 노선, 네, 혁신적인 계획이, Is representative example,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Upcycling or Urban infrastructure, 도시 기반시설의, Upcycling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원래 빌트, 분사고문이죠. Originally, 원래 지어진 채로, 1929년에, The High Line이라는 노선은, 노선이, Was 13 Mile Project, 13 Mile Project였대요. 대디한, 뭐한, Run, 달리는 거죠. High 위에서, 높이, Across the, 어딜 건너, The West of Manhattan, Manhattan의 서쪽을, 가로지러서, 지나가는, Run, Run,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Built, 또 나왔는데, 분사고문. Built at an enormous cost. 엄청난 비용으로 지어져서, 얘는 좀 애매하네요. 여기는 접속사를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어진 채로, 뒤에 봅시다. It soon fell out of flavor. 그것은, Fall out of, Out of flavor는 뭐예요? 직역하면, 호의가 없어진 거예요. 눈밖에 난 거죠. 그래서, 눈밖에 났다. 즉, 관심을 잃은 거예요. 곧 관심을 받게 났고, 관심이 없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Began to be closed. 뭐 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문 닫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 Brought down. 그렇죠? 뭐, 부서지는 거죠. 철거되는 거죠. 그래서, 문 닫고,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엄청난 비용에서 지어졌지만, 졌지만,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도우나 올도우 같은, 접속사를 써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좀 애매하지 없으면, 뒤에를 읽어봐야지 많이가, 그래서 아무튼, 올도우, 역접이네요, 그래서, 엄청난 비용으로, 비용에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것은 물론 계속 지하철, 그 노선이에요. 곧, 관심을 잃게 됐고, 눈밖에 났고, 그리고 문 닫고,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다음, 1999, 1999년에, 맨하튼 레이전트, 앤 프로퍼티 오너, 자, 맨하튼 거주민들과, 부동산 소유자들이, 스타트, 이게 있으니까, 당연히 과거를 써야 되죠? 시작했죠. 뭐를 시작했냐면, 노력을 시작했어요. 투 컴포트, 바꾸려는, 노력이 트랜스폰이에요. 그래서 형용사구겠죠? 더, 디스 유스 리얼 라인, 자, 역시 또 인투예요. 보세요. 여기도 인투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트랜스포머 얘기를, 제가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해서 한 거예요. 잊지 말라고. 컴포트, 바꾸는 거죠. 디스 유스 드, 폐기된, 선로를, 레일 라인이니까, 철길을, 선로를, 퍼블릭 파크, 공공, 공원으로, 변형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죠. 더, 하이라인 파크, 공원 이름이에요. 하이라인 파크은, is now, 워킹 브리즈, 건너는, 걸어서 건너는 다리예요. 우리 서울역에도 있죠, 이제. 컴마, 비행생이 됐네요. 자, 얘를 앞에 있는 명설 수식한다라고 보지 마세요. 그럼 컴마 안 했어요. 의미가 좀 달라요. 위드 플랜, 식물로 장식된 다리, 해도 되지만, 뭐 틀리진 않아요. 어차피 이게 보호고, 하이라인 파크나, 워킹 브리즈가 전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식물로 장식된 채로, 그죠? 이렇게 부대상으로, 한 원칙을 그대로 지켜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물들로, 시장, 데코레이, 장식된 채로, 하이라인 파크은, 걷는 다리입니다. 걷는 다리가 뭐라고 하죠? 인도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것은, 그 브릿지를 말하겠죠, 당연히. 뻗어 있습니다. 런, 달린 달리 보다는 사람이 아니니까, 뻗어 있죠? 둘이 웨스턴 파트 맨하튼, 자, 맨하튼의 서쪽 지역을 가로질러 뻗어 있죠? 컴마, ing, 또 보세요. 이게 앞에 또 맨하튼 꼬미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얘나 얘나, 똑같은 원칙이에요. 장식된 채로, 제공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를? unique view of the city, 도시의 독특한 전망, 전경을 제공하면서, 뭐가 그것이? 맨하튼이 아니라, 그래서, offering의 의미상이 주어진, 당연히 문장이 주어죠. 잠깐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decorated의 의미상이 주어진, the high line 주어인, the high line park에요. 부대상에, 여기도, it이에요. 그죠? offering의 의미상이 주어는, 얘들이 다 의미상이 주어예요. 제가 형광펜을 칠한, offering과, 뒤에 위에, decorate 전부다. 그래서 위에는, 식물로 장식된 채로, 장식되어 있으면서, 과업은 사죠. 그죠? 어, 장식되는 거니까. 밑에는 능동이에요. 제공하면서, 독특한 도시 전망을, 제공하면서, 그 다리가, 그 하이라인 파크가, 이래서 revived, 소생시켰죠. 그것이, 뭐를? 런다운 에어리아, 황폐된 지역을, 그리고, breed, 자, revived, 소생시켰고,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어디어디로, the surrounding community, 어디어디에죠. 여기서는, 주변, 지역사회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네. 다음, 어, 서울이 나오네요. 자, 서울에서, 서울로, 7017, 서울로, 7,117, 7017, 서울로죠. 서울로, 란 길의, 길 이름이겠죠. 얘가, open to the public, 또 분사원이네요. 자, 지금, 대중에게 개방된 채로, 그죠? 음, 어, 아, 이게 주어네요. 제가, 잠깐만요. 자, 서울로가, 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어, 이렇게 돼, 뒤에 보니까, 프로바이제공한다. 그래서, now open, 이렇게 되는 거죠. 대중이 개방되어 있는, 서울로 7027이, 제공합니다. 네, 네, 이제는 본보기를, 업사이클링, 업데이티드 인프라 스트럭쳐, 그죠? 구식의, 오래된, 기관서를, 업사이클링의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서울역, 오버패스, 고가로는, 서울역, 고가로는, 자, 고안된거죠. exclusively 하면, 베타적으로, 다른건 안되는거에요. 오직 어디에만, for cars, 아, 차에게만, 차에만, 어, 를 위해서만, 고안되었던, 고가로가, has been transformed, 보세요. 현재완료 수동이죠. into, 또 왔죠? 인트 항상 보라구요. 자, 그래서, 뭐뭐로, 변형, 되었습니다. 현재완료 수동. 현재완료는, head plus pp잖아요. 그죠? 그럼 수동은 뭐에요? b plus pp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b 동서의 pp형인, been이 와있는거죠. have been pp. 자, garden bridge, 아, 정원 다리로, 변형되었대요. for walking, walking citizen, 보행, 시민들을 위하여, 걷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서울 스테이션, 몰패스, 서울 고가로는, was once 한때 간주되었죠. 몸으로, symbol, 상징으로, of the country's surprising, fast economic development, 그 나라의, 놀라운, 놀랍게, 빠른, 경제 발달에, 상징으로 간주되었었대요. once, 과거에 한때 한번, 앞에 나왔었죠. 부사, 자, 그 다음에, considered, 간주된거고, 그러니까 뒤에, 보호가 왔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 is transformation, 그것의 변형은, from traffic or fast, from to죠. 교통고가에서, 교통울련, 고가도로에서, walking bridge, 보행다리로 변형은, 마크스, 보여줍니다. 마크 표시하다, 드러내다, 그냥 보여준다면 돼요. 자, 이 다음에, 명사자리였네요. 어떻게, the priorities, 우선순위들이, of one of the world's fastest transforming cities,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사, have been reordered, 여기 보시면, 다시 순서가 매겨지는거에요. 뭐, 우선순위가 다시, 어떻게, 얘는, how는 뭐, 의문부사구요. how는, 의문부사고, 어떻게 우선순위들이, 뭐의 우선순위냐면, 뭐 중에 하나인, 언어부터, 세계에서 가장 빠른, fastest, 변형, 변형 중인, 변하고 있는, 도시들의, 하나의, 우선순위들이, 어떻게, reordered, 순위들이, 다시, 재순서, 재배열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또, stand for, 드러내다, 상징하다, 나타내다, stand for, 뭘 상징하냐면, slow face, 더 느린 속도에요. 오버네이션, 한 나라에, 어떤 나라냐면, 대디한 나라, that, six to, six to도 알아있죠. 무엇을 찾다, 구하다, pay, greater respect, 이것도 해야죠. 할거 맞네요. pay, respect, 동사 pay 썼어요. 어디에디를, 존중하다, 하는걸 찾는,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six to, 근데, greater네요. 더 큰, 존중을, 기울이는, 어디에, it's history, 그것의 역사, 예, 그리고, provide, better quality, pay, and provide겠죠. 이거 투과 생겼던 거로 보면 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중요, 역사에 더 존중을 기울이고, provide better quality, 더 좋은 질, of life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한, 더 좋은 질, 삶의 질을, 제공하려고 하는, six to, 하는, 그 국가의, 느린 속도를, 상징한다, 라고, 보여준다,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네, 다음, 다음, 내용이 왔네요. Meeting the challenges, with creative solution. 자, 어떤 창조적인 해결책으로, 그죠? 어떤 도전들을 만난다. 자, 도전들을, 한 다음 되겠죠. 네, 도전에 맞선다. Every city, 모든 도시는, has, every 단수명사, 단수동사 있죠. pockets를 가지고 있다,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땅이에요. pad 이런건데, 작은 땅, of underused, underused, 그죠? 좀 덜 사용된거죠. 그리고, underutilized, 그죠? 덜 활용된 땅, 예, 혹은, decaying urban area, 여기는, 자, 여기 이렇게 되고, decaying, 썩어가는, 그죠? 도시, 지역의, pocket들을 가지고 있다, 모든 도시가. 작은 땅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거죠. 이 작은 땅들은, 이 작은 땅들, 이 앞에 나온, these pockets들은, these pockets들은, of, 어떻게 하, underused land, weak land, 덜 사용된, 그 땅의, 작은, 지역들은, weaken, 약화시킵니다. 포켓들이, 작은 땅들이, 도시의 이미지와 생산성을, 약화시킵니다. 그 작은 땅들이, 네. 자, 도시들이, from around the world, 전세계 도시들이, 아스트레일링, 몸부림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노력하는거죠, 뭐 뭐 하기 위해, 부사하고, 목적, 컴보비드, 앞에 나왔었죠,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나, 이런거를 생각해내다, 떠오르다, 고안해내다, 창조적인, creative urban renewal ideas, 나오죠, 창조적인 도시재생, 아이디어들을, 떠오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뭐 할 생각들이에요, 이번엔 형용사고, to meet the challenge, 그 어려움들을 만족시킬, 어려움에 대응할, 자, 대응할, challenges죠, 그러니까 저, pocket, 어떤 구역, 작은 땅들, 구역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챌린지들을, 대응할, meet, 그런 아이디어를, 자, 생각해내려고 하고 있대요, 그 다음 바이들께, now, 되시네요, 자, 이제 뭐 뭐이니까, 자주 쓰이지 않는 접속사에요, 이제 뭐 뭐이니까, 특징이 now가 있어서, 반드시 현재나 현재 완료시자와 함께 쓰이는 접속사에요, 자, 이제 뭐 뭐이니까, 모든 사람이 be aware of,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be aware of, 뭐뭐를 알다, 뭐뭐를 모르다, unaware of죠, 뭘 알고 있어요, the important 중요성을, urban planning,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니까, 네, 창조성, community friendliness, 지역사회의 친근성, and preservation, 보존이, 3개의 키워드래요, in the current trend, 현재 추세, 뭐의 추세, urban renewal, 도시재생의, 현대 추세의, 3가지 키워드다, 네, 됐습니다, 네, 마지막이네요, upcycling and adaptive reuse, 창조적 재활용, upcycling과 적응적 재활용, 자, 봅시다, upcycling은, is the process, upcycling은, 과정입니다, through which, 자, 이거 잠깐 봐야죠, 자, 우리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전치사 있으면, 이 관계대명사 전치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주 편합니다, 물론 전치사 없어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항상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 돼요, through which, through the process, 이렇게 되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 waste material, 쓰레기나, 혹은, useless products, 쓸모없는 제품들이, R, 이렇게 되죠, 이 두개가, R 어떻게 된다, transform, 변형되었다, into, 또 나오네요, 뭐뭐로, 자, R transformed, 자, product, 복수죠, tiers, product, 복수입니다, A, B, A, B가 지금 다 복수기 때문에, R을 썼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A, B가 무조건 단수가 아니라, A, B가 단수로만 와야, 단순인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자, 쓰레기와, 쓸모없는 제품들이, 변형되죠, 새로운, 물질로, 혹은 제품으로, 재료나 물질, 제품으로, 뭘 가진,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컴마, ING, 부대상, 엄청나게 부대상 많이 나오네요, 일관은, reading to, 자, 그 다음, read to 나오면 항상 뭐 나온다, 결과, 중요하다 그랬죠, result in과 같이, 어떤 결과, reduction, 감소를 나오면서, in production, 제품과, sorry, production, 생산과 컨슘션, 소비에서의 감소를 나오면서, 이런 물질을 재사령하게 되는 거죠, 다음, 자, 더 트럼, 하면 용어예요, 용어, 뜻이 많죠, 학기, 기간, 관계, 관점, 뭐 용어 많은데, 여기서 용어는, 초기에, 원래, initially, 사용되었습니다, 1994, 1994년에, by the German engineer, 독일 공학자, 라이너 필츠란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in recent years, 최근에, has become, 자, 주어가 뭐냐면, 트럼에 이어지는 거예요, was, and has become, 이렇게 되죠, 자, 앞에도 얘기했지만, 시제 달라도 돼요, 등위접속사 연결한, 두 개의 동사가, 시제 달라도 된다, 태가 달라도 된다, 자, 최근에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널리, 사용되게 된거죠, 이 용어가, in 2013, 2013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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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했어요, 업사이클링을, 뭐로써, 실용적인 방법으로써, 뭐뭐하는, 투부정사, 형용사구, improve the world, 세상을 개선하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업사이클링을 인용한, 업사이클이란 책을 냈대요, 네, 네, 인 아키텍처, 건축에서, 메이저 폼, 주요한 형태, 뭐에, 업사이클링이 주요한 형태는, 바로 뭐래요, 아, 이, 어, 이 제목이죠, 적응적 재활용이다라는 거죠, 자, 어댑티브 리우스라는 것은, 적응적 재활용이라는 건 뭐냐면, 리포트, 리포트 투, 뭐뭇을 언급하다, 말하다, 자동사로 투 오는 것도, 눈여해 보시고, 리포트 프로세스, 과정을 언급하는 거래요, 뭐하는 과정, 리우징 올 사이트, 오래된 장소나, 건물을, 재활용하는, 거를, 하는, 과정을 말해요, 이때 오브 다음에, 아인 좋으면, 앞에 나왔지만, 동격이라고 그랬어요, 뭐뭐라는, 뭐뭐한다는, 그런 과정이에요, for the purpose, 목적을 위하여,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위치 이즈, 다른, 주교관계대용사 플러스 비동사,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형용사 9가, 여기가, different from, its original one, 과 다른 목적이에요, 그래서, different from이죠, 뭐와 다른, 원래의 것, 원래의 목적, original purpose, 와 다른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하는 과정을 언급하는 게 바로, adaptive reuse래요, adaptive reuse, 적응적 재활용은, deal with, 다루다 치고파다, 뭐를, 문제들을 다룹니다, 뭐에, conservation, 보존과, development, 발달해, and, deals, and tries, try to, 노력하다, 역시 목적어예요, 자, 뭐하려고, reach a balance, 아하, 균형에 도달하려고 노력한대요, between the two, the two, two는 앞에 요거죠, 두개, 보존과 개발, comma, thus, 자, 이런거, 연결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현대용에서 요즘 가끔 이렇게 쓰이는데, 사실은, and를 써야돼요, 어, 지금 접속, thus는, 부사기 때문에, 접속사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죠, 어, 그래서 분사구문이 오든지, 분사구가 오든지, 주호동사 온다면, 아이고, and를 써야되는데, and, thus, 그리고 그러므로, it becomes an effective way, 그것은, 어, 그것은 당연히, adaptive reuse겠죠, 적응적 재활용은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reduce, 줄이는, 형용사구, 뭐를, urban sport, urban sport이 뭐예요, 도시 외곽에 이렇게 도시들이 막,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런거, 도시 확장, 이러면 되겠어요, 아무튼, urban sport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그냥, sport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environmental impact, 어떤 환경적인 충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네, 있는걸 다 쓰니까요, 네, 다음, by ing, 또 낫죠, 몸함으로써, reusing, 다시 사용함으로써, 존재하는 건축물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within a site, 어떤 장소 안에 있는, energy and resources, 에너지와 자원들이, 그죠, required죠, 요구되는, to recreate this space, 이렇게 되고, 동사 복수죠, energy and resources가 주어니까, 그 다음에, 여긴 당연히, which are, 또 생략된 거고, 자, 그래서, 이 분사구가, 또 이번에는, 앞에 있는, 명사를 시켜주죠, required to create, this space, this space는, 앞에 있는, 그 공간, 됐고요, 있는, 이 공간들에, 를, 창조하는데, 요구되는, 어떤 에너지와, 자원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significant country, 상당히, lessened, 줄여지는 거죠, 그죠, 이행이 붙으면, 타동사, 화, 접두사, 내지는, 접미사예요, make의 의미를 가져요, 뭐뭐하게 만들다, lesson, 줄이게, 적게 만들다, 줄이다죠, 자, 됐습니다, 다음, with the added advantage, 뭐와 함께, 더해진, 추가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브 다음에, 또 ing였네요, 뭐뭐한다는, 장점이냐면, preserving architectural history, 어떤, 건축의 역사를, 건축의 역사를, 보존한다는, 장점, 이 또 있는 거죠, 추가적인, there are many prominent examples, 두드러진 현재한, prominent한, 예들이 있습니다, 뭐의, adaptive use, 선택정 재활용의, around globe, 전세계에서, for representative example, 대표적인 본보기로서, the bankside power station, bankside 발전소가 있대요, 그니까, 어디에, in London에, was converted, 변형되었어요, for use, 사용하기 위하여, as more so, 테잇 마런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테잇 마런, 모르죠, 컴마, 동기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런 브랜치, 오브 테잇 아트 갤리, 아, 미술관이요, 테잇 미술관의, 마런 브랜치, 현대, 적인 미술약품을, 전시하는, 그런 분점이 되겠죠, 마런 브랜치니까, 현대 예술품을, 보관하는, 전시하는, 그런 분점으로, 분점인, 테이트 마런, 이라는, 것으로써, 사용이 되도록, 변형되었다, 발전소가, 네, 자, the once dark brick, 트랙처, 한때, 어두웠던, 벽돌, 건축물이, 됐죠, 한때, 어두웠던, 벽돌, 건축물이, 됐습니다, is now a simple, 상징이 되었죠, rebirth, 재, 재 탄생, 컴마 ing, 또, 또 분사금은, 도우면서, 도우면서, to, 생략된거죠, 리빌드, 재건축을 도우면서, the old neighborhood, 자, 오래된 주변이에요, 오브 사우스 워크, 이라는 지역의, 오래된 지역을, 재건축하는 걸 도우면서, 자, 그래서, 상징이 되었다, 더 테이트 마런은, SMA 측정, 추정되는데, 뭐뭐 한다고, 자,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닌데, 끝에서, have BP, 투 부정사의 완료형, 완료부정형, 부정사죠, 자, 얘는, 측정된다, 얘는 보호에요, 당연히 명사구죠, 자, 완료부정사입니다, 투, have BP, 수능에는 문법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내신은 나오죠,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일때 씁니다, 완료부정사, 완료 그러면, have BP잖아요, 그죠, 언제 쓴다, 문장의, 동사, 현재건, 과거건 상관없이, 동사보다, 이전시제를 나타내요, 투 부정사 자체는 시제가 없어요, 비교해서 두 가지인거에요, 투 원형, 단순형, 투 애 BP, BP 완료형,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잖아요, 그죠, 측정되는게, 평가되는건 현재구요, 이미 만들었죠, 2400조프스, 2400개의 직업을 만든건, 이미 만든거에요, generated, 자, created 이렇게 되겠죠, generated, 이렇게, 그리고, 투 애프가 생략된거에요, 우리가 투 생활하듯이, 또 만들었는데, 적어도, 얼만큼, 엔리스트는, not less than이죠, 적어도, 이 동료도 꼭 기억합니다, 둘다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80밀리언, annual income, 8천만 달러에요, 연간 수입을, 런던을 위해서, 8천만 달러를 적어도, 엎대요, 다고, 지금 평가된다고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간 안에 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한 일이군요, 네, 1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제가 지금 설명을 빨리 하다보니까,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실수가 있다면, 댓글로, 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5분구이를 병행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은, 거의 모든 5분구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셔서, 저희 카페에 와서, 검색하셔서, 찾아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시사박 1과 해설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